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를 계기로 각국이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긴급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 등이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런 발사들을 규탄해왔다고 밝히고 북한의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별개로 봐선 안 된다면서 이번 발사는 1년의 무모한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매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 관여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는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전제조건 없이 만날 것을 공식 제안했으며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 위반 단속과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우린께서 이렇게 부모칭 안정적인 행동을 규탄을 규탄 rôle이 UN Security Council 해석들을 규탄을 규탄할 수 있습니다. DPRK는 바로 그의 규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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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조된 행동을 규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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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해 다른 WMD와 뉴클리어 프로그램을 단순히 규탄을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유엔안보리 회의에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하고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하입니다.